아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2페이지 때가 너무 어렵더라고 아 어어 처음 들어봤잖아 아 너무 구석탱인데 어어 핏 맞았는데 산거죠 와 아 또 밖으로 탈출 어이고 깜짝이야 아니 왜 안나오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안날라가 아 아 문을 열어달래요 지금 잠시만요 아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떡볶이인 줄이라고 생각해? 떡볶이가 많네 이거 안 먹어? 망겼어? 다 먹었어? 다 먹어 다 먹었어 음 아 하 아 어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죽었다. 어떡하냐? 아닌가? 왜 살았냐? 풀렸나보다. 오우. 오우. 아 이거 피 다는건 뭐고 피 안날 땐 뭡니까? 지금은 왜 안나는거야? 아시는 분? 저거 왜 피 안났나요? 아 물약을 먹고 있어서 안났던건가? 아 그래요? 아 물약을 먹어지는거였군요 이게 어 진작 물약을 먹고 깨면 되는거 아니야? 으음. 으음. 어. 아 그디어 넘어가는건가. 오우. 나이스. 나이스 잘한다. 아뇨아뇨. 뭐 안된다. 아 그렇지. 아 그렇지. 대개. 아 뭐해. 어 그렇지. 어 아니 뭐야 옆으로 왜 안가냐. 아 사람한테 피 많아 가지고. 아 또 뒤지는 각이었는데 아 이건 안된다 이건 진짜 안된다 아 왜 피 안먹습니까 이모는 왜 피를 안먹습니까 아 죽었다 아 이번에 죽는거 아니였어 아 근데 잘 안죽고 잘하고 있다 근데 생각보다 아 또 독이네 아 이거 어떡하냐 독은 도대체 요거를 풀면은 피기가 안될잖아요 그죠 그럼 맞으면서 해도 되잖아 거짓 아 이렇게 해야되겠다 차라리 이걸 쓰지 말아야겠어 아 죽었나 보다 아 갑자기 계속 죽기 시작하네 오케이 오케이 그냥 하면서 잘 무마했네 예시나 아 어허허 프렌즈를 써줘봐야지 오오오오오오오 어허 왜죽었어 이번에 뭐야 이유가 뭐야 안죽을려고 안썼는데 여태까지 왜죽었어 왜죽었습니까 저 이번에는 지금이다 가자 아 설마 오 탈 왔다 누구야 물약을 먹고 싶은데 피어 피어 아 뒤진다 이거 흐흫 호와중도 온다 아실험은 남았는데 아씨 다 왔는데 이때 죽음 너무 아깝잖아 잡아봐 헐 asto 헐 헐 헐 헐 튀는게 맞겠지? 다른거 잡아야되나? 아니야 튀는게 맞는거같애 시간은 많이 남았어 조금만 때리면 되니까 튀자고 안전하게 가자고 여기네 아 이게 바로 보이는거구나 그치 아 아 아 아 이럴 아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됐군요 수공 200만에 박무 90에 보공 158포 포스 270 9% 9% 15% 아 자기 하나 덜 됐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공 크.. 전체적으로 어 9% 둘둘이군요 18% 되어있고 음.. 어 마이.. 마이.. 하긴 마이가 좀 세긴 하지 어.. 방.. 보.. 방방.. 아 이렇게 되어있구요 어 페어리아트 유니온 4590 어 링크는 요렇게 사용을 해서 깼습니다 아 데벤저 제사용이잖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